메뉴 온 것 같다구요? 이준아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아비큐스입니다.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도라리 하트 할까요? 도라리 하트 할까요? 도라리 하트의 귀 오! 다르시네요 도봉으로 하는 건가요? 도봉으로 하는 건가요?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데뷔입니다 잠시만요 넌 이렇게 이렇게 손 조금만 내려주셔야 돼요 가사님한테 사장님한테 트랙 하나 뚫어낼 수 있는 줄 알았지 저희가 이런 거 어떤 트랙탑 틀고 왔어 드롭하죠 드롭 어때? 안 돼? 트랙 드롭 아냐? 안 돼? 근데 불쌍하잖아 하나 이틀가 방에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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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 3인사 되겠지 안녕 안녕 모터 오랜 날 대박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